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구독자분이 알려주셔가지고 KBG 공모주 이벤트가 있었죠. 그 이벤트에 이벤트 2에 당첨이 된 듯 보여지고요. 해당 이벤트는 4월에 했던 이벤트인데 그때 4월 30날까지였고 이벤트 1에서 아마 대부분이 3,000원짜리 이내에 이걸 받았을 겁니다. 이걸 받았는데 이걸 사용을 하면 추첨을 통해가지고 5,000명 2만원 3만원 500명 5만원 100명을 주는 거였는데 이거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거에 당첨이 됐고 가족 계좌 평화에서 두 개나 됐죠. 네, 두 개나 물론 안 된 분도 있겠지만 KB 어플 쿠폰함에 들어왔고요. 34일 남았고 7월 1일까지 사용하면 되고 국내 주식 사용으로 쓰면 되고요. ETF, ETN 다 되니까 ETF KB 스타 단기통화채나 뭐 단기채권 뭐 이런 거 10만원짜리 넘는 거 한 주 사서 팔면 되겠죠. 바로 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기부는 한 100만원 푼 것처럼 되게 좋네요. 기분이 내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